채널 아케치 지난 시간에 이어 외장들의 면면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으로 나비시마 나우시계와 토오도 다카토라를 알아보겠습니다. 나비시마와 토오도의 공통점은 1592년 임진왜란 출진 당시에 영주 즉 다이묘가 아니었고 어린 주군을 대신해서 가문의 병력을 이끌고 출진했다는 점입니다. 일본에서도 흔히 제2군의 나비시마라고 적고 있습니다만 반대로 이것은 제가 보던 키요마사 고려진 각서의 앞부분인데 각 군단 리스트 중 제2군의 용장사라고 적혀 있습니다. 당시 일본 문어는 발음만 맞으면 대충대충 쓰는 버릇이 있는데 류 조지를 이렇게 써놨군요. 류 조지는 용조사죠. 한국의 임진왜란 서적에는 다루지 않는 내용인데 제2군의 나비시마 나우시계는 엄밀히 따지면 당초 나비시마 가문으로 출진한 게 아니라 류 조지 가문의 중신으로서 주군을 대신하여 류 조지 가신단을 이끌고 출진한 것입니다. 내력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 가문의 당주인 류 조지 타카노부의 생모가 나비시마 나우시계의 계모가 되었기 때문에 의형제 관계이기도 합니다만 큐슈 북서부에서 세력을 팽창하던 류 조지 타카노부가 1584년 시마즈 가문과의 오키타 나와테 전투에서 전사하자 나비시마 나우시계는 그 아들인 류 조지 마사이에를 보좌해서 히데오시 정권의 넋죽부터 가문을 회복합니다. 토요토미 히데오시의 승인 하에 류 조지 가문의 국정을 잡게 되죠. 마사이에의 아들 타카우사는 부친의 병약으로 1590년 무렵 5살의 나이로 가문을 상속합니다. 그러니 1592년에 가문의 당주가 외국으로 직접 출진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제2군의 사령관 카토 키요마사가 19만 5천석의 영지에 1만 명을 이끌고 출진한 데 비해 나비시마는 31만석 영지에서 더 많은 1만 2천명을 이끌고 출진합니다.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류 조지 가신다는 나비시마 쪽으로 더욱 기울게 되었고 그 즈음에 나우시계와 마사이에의 불화 소문이 돌게 됩니다. 게임에서도 죽은 마사이에를 후견해서 국정을 잡았다 라고 적혀있죠. 임진영 개전시 55세, 세키가하라 당시 63세였습니다. 세키가하라를 거치면서 나비시마가 가문을 더더욱 장악하게 되었고 마사이에의 아들 류 조지 타카우사는 막부에 류 조지의 실권 회복을 호소하지만 막부는 오히려 나비시마의 선양을 인정하고 옛 당주 타카노부의 동생들도 선양을 적극 지지합니다. 1607년 3월 타카우사는 나우시계의 양녀인 부인을 죽이고 자살을 시도하나 미수에 그치는 사건도 있었고 결국 1607년 9월 타카우사가 죽고 한 달 후 마사이에마저 죽자 류 조지 본가는 단절되고 나비시마가 완전히 이어받게 됩니다. 그래서 사가번을 스타트하는 첫번째 번주는 나우시계가 아니라 그 아들 타치시계입니다. TMI로 이렇게 시작하다 보니 에도시대 사가번은 35만석이 넘는 규모였지만 3개의 집원에 나비시마 서류 4가문에 류 조지 분가 4가문이 각각 자치령으로 번주가 직접 다스리는 석권은 6만석 정도였다고 합니다. 한편 토우도 타카토라는 주군인 토요토미 히데아스를 대리해서 조선에 출진한 상황입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토우도 타카토라는 아자이 나가마사이 가신으로 시작하여 무사라는 자는 7번 주군을 바꾸지 않으면 무사라 할 수 없다 라는 말이 유명할 정도의 경력을 가진 무장인데 히데요시의 동생인 토요토미 히데나가의 가신이 되었습니다. 히데아스가 그 후계자로 되는 것은 나중의 일이고요. 히데요시에게 있어서 동생 히데나가는 토요토미 가문 안의 일은 소에키 즉 센노리큐에게 공문은 히데나가에게 상담하라고 했을 정도로 정권의 중심이었습니다. 히데요시의 일본 통일 과정에서 시고쿠 정벌이 끝난 후 토요토미 히데나가는 야마토를 본거지로 이즈미, 키까지 영지를 확대하여 석고가 110여만석에 달하였고 히데나가의 야마토 토요토미 가문은 키노쿠니 그러니까 키슈에 토요토시, 푸아야마시, 스기와카시 이 세 중심을 배치하여 각자 수군을 편성하게 합니다. 히데요시 정권하에서 최대 다이묘인 토쿠가와 이에야스 히데요시의 절친이자 거대 가문인 마에다토시이에 상인이자 다도를 정립하고 히데요시 가문의 안쪽 일을 맡아봤던 센노 리큐 그리고 동생이자 정권의 이인자라고 할 수 있는 히데나가 이들은 모두 조선 침공을 반대한 이미지의 인물들인데 히데나가는 임진왜란 직전의 병으로 죽고 리큐는 히데요시와 관계가 틀어져서 할복하게 되었습니다. 히데나가는 아들이 없어 병석에서 조카인 토요토미 히데야스를 사위로 들였습니다. 조카이자 양자이자 사위 신랑은 13살 신부는 5살 당연히 사촌사이고요. 결혼한 그 달에 히데나가가 사망하고 어린 히데야스가 야마토와 이즈미 키 일대를 물려받습니다. 그때 어린 주군을 보좌한 중신이 토오도 다카토라와 쿠아야마 시계하루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임진왜란이 발발하는데 토요토미 정권의 거국적인 출진인 데다 외국으로 가는 일인데 14살짜리가 직접 지휘할 수 없으니 영주를 대리하여 토오도 다카토라가 키슈 수군을 이끌고 바다를 건너갔습니다. 토요토미 정권으로 보자면 기존 해적 세력보다 믿을 수 있는 신복 가문에서 그 가문의 지경수군을 키우는 개념이고 키슈 지경수군 중 가장 규모가 컸던 것이 토오도 다카토라입니다. 일본 수군이 한산도 앙골포에서 번번이 이순신 장군에게 패배하여 히데요시가 조선 수군과 싸우지 말고 집결하라고 명령한 1592년 7월 단계에서 보면 그 집결한 일본 수군 중 키슈 수군의 비중만 해도 절반 가까이 되고 야마토 토요토미 가문의 지경수군이 40%나 차지합니다. 거기서 으뜸이 되는 장수가 토오도 다카토라라는 것이죠. 히데요시의 동생네 가문에서 조선에 건너간 건 이 키슈 수군이고 어린 주군은 건너가지 않았기 때문에 토요토미 정권으로 봐서도 야마토 토요토미 가문의 조선 침공군으로 봐서도 토오도 다카토라의 역할이 컸습니다. 토오도 다카토라는 이미 시코쿠 정벌의 공으로 영지를 플러스해서 총 1만석의 속고로 다이묘의 반열에 올랐고 큐슈 정벌로 2만석이 되었으며 토요토미 정권의 관료로도 활약하지만 히데나가 히데야스의 가신이라는 애매한 입장이기도 합니다. 코바야카와 타카카게가 다이묘로 독립하고도 범모오리가의 이론이듯이 말이죠. 그런데 토요토미 히데야스는 1595년에 허무하게 죽고 히데요시의 동생 가문이지만 후사가 없었기 때문에 공중분해됩니다. 그 이후로 토오도는 우여곡절을 거쳐 5만석을 플러스해서 2호 2타지마 7만석의 영주가 됩니다. 1597년의 남원성 전투 7천량 해전 이후로 1만석을 플러스 받아 8만석이 되고 거성의 이름을 우아지마로 바꾸어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고로 임진우란과 정유재란이라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자기 자신의 입장과 영주의 위치와 영주의 규모가 완전히 다른 케이스입니다. 이런 외장까지 자세히 알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합니다. 하지만 모르기 때문에 와키자카 야스하루 같은 무장이 엉뚱하게도 이순신 장군의 라이벌이라는 드라마가 만들어지는 것도 현실이죠.